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 영역 나비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기말고사가 이제 막 끝나고 해가지고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정말 겨울방학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겨울방학 계획들을 잘 세우시고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막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잘 계획 세우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나온 거는 이번 겨울방학에 목표가 뭐야? 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아직 목표를 세우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뭔가의 일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더 정성이 들여지게 되고 더 체계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목표가 없이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대로 내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준비를 해 가게 되면 독립우여가 더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이번 겨울방학 목표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겨울방학 목표는 이렇게 세워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24년 1학기 내신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멀어요. 너무 먼 미래야. 그러면 매일매일을 지켜나갈 때 뭔가 동기부여가 덜 될 수 있어. 근데 바로 1학기 내신은 바로 닥친 일이잖아. 그리고 특히나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신이 되게 빡세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한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가 빡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막상 내가 1학기에 가가지고 그 내신 대비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번 겨울방학에 체계적으로 1학기 내신에 해당되는 수학 범위의 어떤 마무리 뭔가 가이드 같은 경우는 다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1학기가 딱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더 샅샅이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를 이번 겨울방학에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1학기 내신 대비를 조금 목표로 삼고 이 과정을 그 이외의 과정들을 학습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항상 1학기의 내신에 대한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빠트리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고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상이 1학기 때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에 어쨌든지 챙겨서 내가 내신 시험을 조금 준비하는 과정까지 공부를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예비고의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2의 플러스 선택과목 이렇게 해서 아마 1학기에 수원이랑 선택과목이 나가는 학교도 있고 수원, 수2가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이건 다 수원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내가 1학기 때 내신 시험을 보게 되는 그 교과를 이번 겨울방학에 내가 뭐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 정도는 내신 시험에 조금 근접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레벨로 우리 친구들이 좀 탄탄하게 다져 놓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고의과 예비고의의 어떤 진도 계획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달력을 좀 빼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도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겨울방학에 가이드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1월과 2월의 달력이에요. 12월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에서 31일까지 있는데 빨간날 제거할게 그럼 5일 제거돼요. 26일 동안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쌤 말도 안 돼요. 더 놀아야 되는데 더 빼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2월이 2월 29일까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정연휴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일 빠져요. 그럼 22일인데 자 얘네들이 더해지면은 48일 48일 다 공부하기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빨간날 쉬니까 자 이게 이제 48일인데요. 한 45일 정도 내가 뭐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45일 이 45일 동안은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 인강을 들어. 인강을 듣던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시는 친구 인강을 듣습니다. 그럼 인강을 듣고요. 복습을 하겠죠. 인강을 듣고 복습하는 과정. 듣는 거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 인강을 듣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고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1학기 내신을 조금 다 좀 준비해놓는 그런 기간으로 갔자. 내신에 내가 뭔가 문제를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것까지 커버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다 이제 어떤 문제집, 유형 문제집이었으면 좋겠는데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자기 스스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45일 동안 공부를 하잖아. 그럼 여기 하루에 30문제 풀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0문제라고 칠게. 그러면 얘네들이 1350문제 정도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유형 문제집 한 권이 보통 100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그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1350문제 정도면 한 권 정도 될 수 있어요. 문항수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집에서. 그러면 이제 그 문제집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날짜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1학기 내신을 대비하는 이런 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인강만 듣고 끝 이런 친구들 많거든. 진도만 나가고 끝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복습도 되게 중요하고 복습 플러스 1학기 내신을 대비하는 과정까지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습에 내가 별표를 쳤는데 제 제자 중에서 이번에 이제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복습은 보통 몇 번 어떻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인강을 듣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뭘 배웠잖아요. 보통 한 100번 정도 복습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100번.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있는 친구인데 복습을 100번 한대.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까먹는 건 똑같은 거고 우리 인간이라서 까먹는 건 똑같은 건데 이 친구는 워낙에 내공이 쌓여져 있는 친구인데도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100번 동안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100번씩이나 해? 100번 정도 하면은요. 제가 배웠던 어떤 그 내용이 그냥 눈 감고도 어느 종이에다 쓰라고 하면 다 써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로 복습을 열심히 한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싶잖아. 그치?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잖아. 복습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뭐 한 번, 두 번 해도 까먹었어. 세 번, 네 번 하시는 거고 열 번 해서 까먹었어. 20번 하시는 거고 100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습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복습하시고 자 이제 문제집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를 1학기 내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걸 향해서 진도를 나가셨으면 좋겠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어떤 방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목표를 이루는 방학.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1학기 내신을 내가 조금 준비해 놓는다라는 목표. 이 목표를 꼭 이뤄내시는 그런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도 아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연말.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현명하게 겨울방학 준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1학기 내신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하고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